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가 결혼의 자유침해에 해당되는가. 이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변론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는 원래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심도 그리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혼인 금지는 유지되는 게 맞다. 주로 법무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 쪽에서는. 또 반대되는 로스쿨 학자라든가 이런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건 8촌 이내에 혼인을 금지한 건 혼인의 자유를 너무 막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변론을 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런 이런 사람들끼리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결혼 금지 조항이 있나 봐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을 혼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조항을 위반한 결혼. 그러니까 8촌 이내에서 결혼하면 혼인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무효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을 했던 사실 자체가 가족관계 등록분하다는 혼인관계 기록부에 남거든요. 그런데 무효라는 얘기는 아예 서류상으로도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남겨도 안 되고. 남기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가만 있어봐. 제가 8촌이 누군가를 제가 모르겠어요. 쉽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요.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 이게 촌수가 같은 따질 때는 나보다 어디가 위에가 공통인가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 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공통인 것이고 사촌으로 가면 할아버지가 공통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1촌이고 형제는 2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공통점이 없는데 나하고 나하고는 고조할아버지가 같아. 이런 8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가 같고 거기서 형제분들끼리 쭉 내려올 때. 증조할아버지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나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그게 친족이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제사 지낼 때 제사 많은 집에서는 보통 4대 봉사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고조할아버지거든요. 그럼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성 같은 성의 조상을 모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적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한 60, 70이면 고조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과는 다르네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인 거고. 실제 우리 같은 경우 아직도 그런 데가 간혹 남아있지만 집성촌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지들이 같은 성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4대 제사 지내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시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8촌? 아니 이웃집에 있는 게 8촌이고 할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쟤랑 결혼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0년이고. 2020년이고. 요즘은 30에 결혼을 해도 30에 결혼을 해도 그게 노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혼나요. 70, 80 대사 첫 손주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결국 이게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친 간의 결혼은 금지한다는 건 이전부터 서양에서도 그렇고 도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논란이 되면서 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허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촌만 넘어서도 결혼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일본 이런 데도 사촌 넘어서면. 사촌까지는 금지. 사촌부터 가능한 거예요. 사촌부터 가능. 네. 사촌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우리나라 관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 형제라면. 진짜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동생 형 이렇게 지내던 사이인데. 그게 어떻게 결혼이 가능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처럼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혀놓는 데가 중국 정도. 우리랑 중국 정도. 중국도 유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8촌 간의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나온 것인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6촌이었다는 거예요. 6촌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포문에서 당연히 그건 6촌 이내로 발언하고 법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무효로 돌려버렸고 그렇게 해서 무효로 혼인이 돌아간 상대방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이랑 살고 싶다. 결혼해. 부부로 지내고 싶다라고 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그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6촌관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논쟁이 된다고 했을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면 7촌, 8촌 이쪽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일일이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를 체크했다는 게 우리 공식적인 가족관계 생각보고는 안 될 거고요.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요즘도 족보 들으면 가지고 있는 집안들도 좀 있으니까. 양간 집안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살다 보면 먼 친척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 추석이나 설에 성묘를 갔는데 같은 데로 가게 되는 거죠. 6촌이면 중조할아버지니까 거기까지는 성묘 다니시는 집사람들도 많잖아요. 어이구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데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투어 줄 텐데 이게 또 6촌, 8촌이 마침 공교로운 게 아까 제가 4대를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이 논쟁은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때는 결혼이 아니라 제사를 4대까지 지낼 거냐. 3대까지만 지낼 거냐. 4대는 너무 많다. 지금도 제사 4대 지내는지만 한 달에 한 번 꼴로 제사 있는 집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논란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조선시대들도 있어서 그때도 좀 개혁적인 학계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2대만 지내자.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정리가 된 게 그때는 양반가에서는 4대. 형면은 3대로 정리가 됐었다고 하는데 이걸 유추하면 육총까지 그럼 제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쟁이 있었다고 하고 공개 변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죠. 법무부 쪽에서는 지켜야 되는 입장을 대변을 한 거죠. 사실은 법무부의 분들이 다 기거를 한다기보다 일단 기존 법이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건데 주요 논거는 근친원에 의한 유전적인 질병의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근친원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 논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전통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반대 논거는 그거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꼭 볼 수 없다. 조선시대나 가깝게 본 거다. 그때부터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통을 어디서부터 따져야 전통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해보고 결정적으로 근친에 의해서 유전적인 질환이 생긴다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감수한 건 또 개인의 몫인데 왜 국가가 관여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의를 했고 아직 결정을 언제 하겠다는 결정은 나겠죠. 한번 공개 변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양변의 ELGR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만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의 청원글로 스토킹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게 경범죄라고요? 네. 경범죄입니다. 지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8만 원 이하든가 1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하는 당사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이고요. 사실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싫고 저 사람 마주치지 않고 싶은데 계속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을 하고 하면 내 생활에 엄청난 지정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그게 도를 넘어서서 집으로 들어온다. 주거침이 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조혜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무 방위도 있었고 재물손괴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행의 기존 범죄로까지 나간다면 따라다니면서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보낸다. 그럼 정부통신화법 위반 이렇게는 가능하는데. 다른 법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따라다니는 것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된다는 수준이 됐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쳐다 안 보고 따라다닌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계속 붙어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SNS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자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본 상담같이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밥 먹었다는 거에 SNS 올렸는데 그 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서 자기도 같이 밥을 먹고 사진을 올리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당한 입장에서는. 섬뜩하네요. 섬뜩하잖아요.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얘를 건너편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처벌하는.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고요. 3회 정도 경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정도가 내려졌는데. 그런데 좀 중한 죄로 다루자는 법안이 발효가 됐다고요. 올라왔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대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처벌 강화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선을 넘어졌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그 선을 그냥 막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범죄. 진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처벌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경범죄라고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악한 감정 먹고 더 이거 양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초기에 강력하게 제재해서 끊어버리는 것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토킹 처벌하고 강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양 변호사 이혈지열, 양지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오늘 2시에 발표된다고 하죠.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현직 여야 의원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개인형 이동수단 확대 방안 내용 킥보드 쪽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갑니다.